안녕하세요 앵커리톡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뉴스5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팬카페인 영웅시대에 직접 추석 인사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영웅시대 카페에 임영웅씨가 직접 쓴 추석 인사 글이 올라와서 팬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보고픈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씁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든든한 영웅시대와 함께여서 잔뜩 기대가 되었던 2022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첫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를 무사히 끝내고 나니 어느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네요. 언제나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번 연휴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저도 맛난 거 많이 먹고 살 좀 쪄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건행이라고 추석 인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가수 임영웅씨는 그동안 총 21회 전국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종행무진 무대를 누볐는데요. 콘서트 때마다 살이 빠져서 많은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생일 라이브 방송 때 팬들의 걱정에 닭가슴살 주스를 마시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인기는 여전합니다. 임영웅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이 4,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씨의 첫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여전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8일 기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 총 조회수가 4,7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kbs e-텔레비전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메인 ost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은 도망가는 이문세씨의 노래로 작곡가 한밤씨가 새롭게 편곡해서 임영웅씨만의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이 더해져 명곡으로 새로 탄생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씨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멜론 탑100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멜론 ost 일간 주간 월간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서울 드라마 어워즈 베스트 ost상 수상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가을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롯의 진행을 맡았던 mc 김성주씨가 두 번째 시즌에도 진행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TV 조선은 김성주씨가 올겨울 방송될 미스터 트롯2 진행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주씨는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오디션의 탄생부터 눈부신 성공을 이루는데 매 순간을 함께 해왔다며 트롯 오디션의 명가답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될 미스터 트롯2에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스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스타들의 활약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시리즈를 앞으로 잘 지켜나가고 싶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희롱의 팩트 이슈 미 방송분에서 김성주씨가 미스터 트롯2의 mc로 확정될 거라고 예견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 정황만 얘기한다면 김성주씨 같은 경우도 사실 옮겨가고 싶어도 걸림돌이 좀 있어요. 김성주씨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잖아요. 기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실 조선일보 TV조사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상대로 김성주씨가 미스터 트롯2의 mc로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원톱 진행자인 김성주씨는 미스터 트롯 시리즈 성공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2의 김성주씨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가자 모집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희진 pd가 제작하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과 TV조선의 미스터 트롯2가 뜨거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케이팝 축제인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드의 글로벌 생중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해가고 있는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드가 전세계 다양한 채널로 글로벌 팬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명웅, 싸이, 김호중, 스트레이티즈, 잇지, 에이티즌, 뉴진스 등 라인업에 포함된 아티스트는 18팀. 더 팩트 뮤직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8일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드의 생중계 채널을 확정하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개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반 만에 오프라인 시상식으로 전환됐지만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하는 시상식답게 전세계 팬들과 함께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이돌 전문 플랫폼인 아이돌 플러스 모바일 앱과 PC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 모두 생중계로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도 아이돌 플러스 PC 웹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상 전송 서비스 DTV와 음악 채널인 뮤직온TV로 베트남과 태국 대만에서는 아프리카 TV 앱과 PC 웹을 통해서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서 참여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생중계 채널은 추후로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과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무대를 안방에서 생생하게 감상하고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오는 10월 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며 레드카펫은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고 본 시상식은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이돌 플러스를 통해서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앱을 깔아주시거나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도 한 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어로 뉴스5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